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 만삭에 임산부를 실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안타까운 아내의 사망 소식에 이어 감당하기 힘든 사실을 전하는 의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많이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었죠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만 더 버거웠던 남자는 남다른 아이의 모습을 보고 현실을 부정하고 맙니다 인근 포유곤 원장인 제시는 보안관 덕에 호출로 이곳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노인의 손자가 좀처럼 협조를 하지 않자 제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제시는 조심스레 지하실로 걸음을 옮깁니다 이름을 묻는 제시에게 자신을 파우더라 소개하는 아이 그녀의 말에 아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아버지 대신 자신을 키워주던 할아버지의 죽음이 알려지면 이 집을 떠나야 할까봐 두려웠던 제레미 태양으로부터 피부와 눈을 보호해야 했던 제레미는 학교도 다니지 않은 채 이곳 지하실에서 주로 지내왔다 이야기하죠 책장을 둘러보던 제시가 무심코 펼쳐든 책의 내용을 거침없이 읊어내려가는 제레미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었던 제시는 제레미를 보육원에 데려가기로 합니다 제레미에게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죠 단건은 제레미에 대해 깨림직한 감정을 드러납니다 남다른 제레미의 모습은 모두의 주목을 받고 아이의 영특함을 알아본 제시는 전문가들에게 검사를 요구하죠 신입생 제레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존이 무리와 함께 다가와 시비를 걸고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죠 그에 대해 제레미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선보이는데 악의 없이 순수했던 제레미의 응답은 보육원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한편 더그는 오랜만에 집을 찾은 스티븐과 마주치지만 아들의 인사에도 그저 남처럼 지나칠 뿐이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아내의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더그 제레미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제시는 고등학교 입학을 권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지 도널드가 준비한 과학기구의 작동에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제레미 도널드는 전기의 흐름이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 순간 과학기구는 물론 그 내 모든 전기 에너지가 제레미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은 더그에게 도널드는 믿기 힘든 말들을 늘어놓는데 그는 제레미의 몸이 전기가 통하는 물질인 전해질로 되어 있다며 하죠 그 사이 제레미는 병원을 탈출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히고 맙니다 더그에게 집으로 보내달라 간절히 요청하지만 그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보육원으로 돌아온 제레미는 지난 검사 결과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제레미의 관심은 오직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인데 할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이 은행에 계속되어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었죠 절망적인 소식에 제레미는 분노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보육원의 소풍 날 그때 천둥 소리가 들려오고 제레미는 이야기를 꺼내는데 엄마의 사고 당시를 기억하는 제레미 뱃속에 있던 제레미 역시 번개를 맞았고 이후 남다른 능력들을 갖고 태어난 것이었죠 다음 날 숙속을 거닐던 제레미는 사슴 사냥 현장을 목격합니다 손끝을 통해 사슴의 고통이 느껴지는 제레미 이내 다른 한 손으로 덩건의 팔을 붙잡고 고통을 고스란히 그에게 전달합니다 덕의 아내는 마치 삶의 근을 간절히 붙잡고 있는 듯 느껴졌죠 늦은 밤 제레미를 찾아온 도널드 늦은 밤 제레미를 찾아온 도널드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느낀 제레미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 덕에게 그날의 기억을 힘겹게 털어넘는 덩건 그날 이후 더 이상 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의 고백에 덕은 무언가를 생각해냅니다 덕의 아내를 물끄름이 바라보던 제레미는 그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리곤 행복했던 옛 추억을 이야기하죠 그날 세 사람은 끝내 반지를 찾지 못했는데 언젠가부터 멀어진 부자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바람이었죠 그제서야 그녀는 편히 눈을 감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을 뜨겁게 안아주는 터그 어두웠던 제레미의 삶에 즐거운 일이 하나 생기는데 평소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던 인지와 데이트를 하게 된 것이었죠 인지와 교감을 시도하는 제레미 인지는 자신의 말에 상처받은 제레미를 위로합니다 오연히 그 모습을 본 인지의 아버지는 온갖 혐오의 말을 쏟아내고 제레미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깊은 상처가 새겨집니다 떠나려왔던 제레미의 발걸음이 체육관으로 향하는데 자신과 너무도 다른 친구들의 모습에 눈을 뗄 수 없는 제레미 그 모습을 오해한 존은 제레미를 융락하며 몰아붙이죠 그 순간 내리친 번개에 존이 큰 충격을 입고 제레미의 마음이 죽을냐고 구입자 제레미는 꿈을 그리던 집으로 겨우 돌아오고 그리고는 다시 어둡고 좁은 지하실로 들어갑니다 제레미 제레미, listen and maybe this is not the right place for someone as beautiful as you but if you come with me I promise you we'll find a place that is 두 사람에겐 제레미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줄 계획이 있었죠 what the hell you doing jess the right thing let's do it he can't be out in this weather where the hell you gonna take him why don't you hit the road harley you're out of your goddamn motherfucking minds you know that all of you i need some help out here to replace a couple units be good jeremy she didn't go someplace your wife i felt her go not a way it's become appalling and clear that our technology has surpassed our humanity Albert Einstein i think that someday our humanity might actually surpass our technology 작별 인사를 아는 제레미는 번개 소리를 향해 달리고 also Have you seen that were you meantime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what matters why the hell con 벽 told us but what matters have you to come with that that think I 제레미는 자신이 왔던 번개 속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제레미의 마지막을 함께한 네 사람의 뒷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